2시간! 저희가 청소를 2시간이나 했나요? 저희 지금 청소만 한 거예요? 네! 일단 어디서부터 할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설치를 할 게 오디오를 바꿀 거고 그리고 캡쳐보드 세팅을 바꿀 거고 책상은 이대로 쓰실 거죠? 네네네 이건 뭐죠? 이건 오토마톤인데요 아! 네, 여기서 저는 믿습니다 쫄드님 캠의 세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솔직히 지금 있는 걸로도 충분히 그 정도 나올지 않나요? 제 능력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요? 다들 바깥이 더 낫다고 하니까 뭔가 속상하잖아요 집에서만 방송을 더 자주 하는데 그렇죠 아, 대박 사건 다 비슷한 거 같네요 이런 거 아, 이런 게 있어요? 다른 분들도?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거 배달시킬 거 아, 네 젓가락 포크 아, 네 다 기본이다 아, 하나 아, 설마 아니겠지? 헉? 스피콧이네요 헉? 아, 스피콧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얘랑 얘랑 바꾸면 안 돼요? 걔도 스피콧이죠? 네 이거를 이제 달 수가 있어요 여기도 달 수가 있는데 그 스피콧을 사면은 한 천 원, 이천 원 밖에 안 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없다는 게 문제죠 어떡해요? 어디 가서 사야 돼요? 저희 집을 가면 있긴 합니다 저는 스피콧은 많아서 집을 아아 근데 몰랐네요 어떡해요? 그럼 못 끼워요? 지금은 못 끼우는 거죠 아아, 아아 아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있을 거 같은데 일단 제가 조명은 이게 달려있잖아요 네 얘가 스피콧이거든요 아 스피콧 고정형이네 전부 다 어떡해요? 어떡하냐고요? 임시로 만일에 한다고 하면은 이게 있잖아요 사이즈가 맞을 텐데 임시로 하려면 이렇게도 쓸 수는 있는데 이건 너무 임시죠 어떡해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조명을 고민 좀 해보고 나중에 하죠 그거는 아 패배로데이도 여기서 즐기셨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캡쳐보드가 있는데 이건 버리셔도 되겠네요 네 이게 망가진 캡쳐보드입니다 네 그래서 바닥에 위험하게 띄는 게 너무 많아요 밟으면 큰일 날 거 같은 게 많네요 하하 칠해드라 뭐가 또 있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뭐 별거 없네요 안 하신 거 같은데 네? 아니요 제가 화가 왜 처음에 이렇게 설치한 건 아니죠? 그렇지 않았죠 점점 추가되고 방치를 하다 보니 1년이면 좀 습이 사시네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강요 관로서 아 세상에도 뭔가 왔네요 색상 위에 다 칠게요 잠시만 그 장패들 여러 개인데 바꿀까요? 그냥 그거 버리고? 바꾸죠 아 네 아 좀 가져가시네요 네? 하하하 고민해보겠습니다 하하 찾아오시네 하하하 아 이렇게 깨끗한 책장이었다니 이 책장이 아 막 깨끗해 뭘 하고 있을까요? 어 이렇게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저 스탠드를 빼보려야 훨씬 깔끔하게 될 텐데 링 조명도 똑같던데? 스피커 오시던데? 아 이럴 수가 안 된대 저 눈댕댕댕댕을 갔다 올까요? 하하 저 저희 집에요? 네 어허 쿠팡으로 시켜내요? 쿠팡으로 시켜도 되죠 아 그러고 보니까 그냥 스피커를 시켜서 어차피 꼽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긴 하죠 아 그냥 이거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빼고 오늘 링 조명 없이 먼저 해놓고 아 안 돼요 링 조명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눈동자가 이렇게 반짝 아 눈동자 송그란 것 때문에 하하하 이거 원래 이렇게 돌려버리나요? 네 맞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고정이 안 돼있네요? 나 좀 세기다 이거까지 돌려주세요 렌즈멘이 아 아 괜찮네요 하하하 이걸 이 상태로 그대로 쓰고 계셨구나 이걸 고칠 수 있는 거였구나 하하하하 한쪽쪽이네요 조명이 다른 거네요 양쪽이 그런가 봐요 가지고 계신 제품이 뭔지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wording 아 이거 believe 선생님 한 남두 정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stick relativ 아 구멍이 있었구나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옷 어헣 임시로 쓰기에는 jeito wholesale 이럴 때 버리셔야지 나중에 또 버리려고 하긴 귀찮아서 안 하시까도 그건 귀찮은데 하하하하 주변이 정돈돼있어야지 마음이 아니 근데 경연되어있으면 결론된 거를 지키지? 쿠키 이런 건 안 드세요? 그렇게 먹은 거는? 아... 저는 그게 좋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맛있는 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뭔 말이지? 카페 가면 먹는 빵 아! 허니 허니브레드 아 허니브레드? 오케이 오케이 아 떨어졌다 안 돼! 왜요? 잠깐만요 안 보여요 컴퓨터를 켜기 전에 컴퓨터 안을 한 번만 확인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조림 누가 했다고요? 조림은 디인이 해줬어요 아 그래요? 자라친 것 같습니다 컴퓨터 안은 너무 깔끔하다 불과 한 두 달 전에 맞춘 컴퓨터같이 믿을 수 없네요 저도 얘네 저 다 믿을 수가 없네요 2시간 저희가 청소를 2시간이나 했나요? 저희 지금 청소만 한 거예요? 네! 이거 일부러 이대로 두신 거예요? 왼쪽 모니터가 중간 모니터보다 이렇게 아래에 두신 거 어 아니요 절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줄도 몰랐네요 오우 많아 왜 이렇게 뚝뚝 끊기지? OBS 킬 때 많이 그래요 원래 안 그래야 되거든요 OBS 킬 때 그렇다는 거는 OBS에 지금 뭔가 세팅돼 있는 많이 또 하면 장면이 많거나 아니면 이때 불러오는 뭐 유캠이나 그런 쪽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관리자 권한으로 켜야 되는데 관리자 권한으로 키니까 렉이 엄청 걸리네요 관리자 권한으로 수행을 안 하면은 뭐 무슨 문제요? 특히 게임할 때 이제 그래픽카드를 100%를 쓸 때 문제가 돼요 그러면 100%를 쓰면 게임이 보통 이제 100%를 먼저 끌었을 테니까 그러면 OBS에서도 강성 송출하고 미리 보기 표시하려면 글카를 써야 되는데 게임에서 빨아가니까 송출이 문제가 생겨요 송출이 막 뚝뚝 끊기고 그런 거였어? 바꿔두시면 편하잖아요? 아니요 외우는 게 더 편한데 아 그래요? 안 돼요? 나라면서 저 문제조측에 교칙이 있는 건데 안 됩니다 스트림드기 있는 이유가 스트림드기 부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스트림드기 왜 안 해놨어요? 괜찮은데요? 저게 다시 해야 되더라고요 장면 전환은 뭐 기본이죠 장면 전환으로 써요? 저 노래 틀 건데 장면 전환은 아예 안 써요 그래도 써볼게요 박지로 시키는 건 아니고 디스플레이 캡처가 엄청 많지 않아요 아 많지 않나요? 네 왜 없어요 많은데요? 뭐가 엄청 많은데요? 비디오 캡처다 할 수는 많아요 이게 많으면 안 돼요 인정할게요 근데 이거 분할이 비율이 안 맞는 거 같은데? 네 안 맞아요 일부러 안 맞게 한 거예요? 아니요 제가 잘못 맞춰서요 일부러 안 맞춘 건 아니에요 그냥 진짜 대충 하셨구나 아 네 캡을 틀어가지고 지금 이거죠 심지어 이것도 다 다른 거네요? 이건 일부러 다 다르게 한 거예요 선생님 왜요? 시간차 공격이라고요 이건 보세요 아 그거 때문에 따르게 하신 거구나 계산을 해볼까요 저희? 1920-480 720 120 아 맞췄잖아요 아 맞췄잖아요 비싸다고 안 돼요 그럼 이것도 비율을 아 가슴이 안 돼요 아 이거는 맞춰놨기 때문에 안 돼요? 네 아 가슴이 아파 아 노노노 우와 오 좀 밝네요 색감 같은 경우는 일단 조명이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조명을 먼저 저거 다 맞추고 해야 될 거 같은데 와 이게 뭐예요? 이 조명 두 개는 이제 리모컨을 따로 쓰시면 되거든요 제 건가요? 네 아 아 한번 앉아보실래요? 이 미미한.. 아니 미미하지 않아 많이 나아졌어요 아닌가 똑같은가? 아니죠 가까이 가면 근데 이제 조명이 달라서 가까이 가서 한번 보시죠 쫀딱님네처럼 하죠 쫀딱님네는 근데 색톤이 약간 더 핑크톤 아닌 톤으로 잡혀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 뭔지 모르겠어 밝기를 아예 좀 더 초일을 약간 열기만 좀 너무 좀 빵떡처럼 되는 느낌인데 빵집이요? 빵떡이요 아 장점이요 단점이요? 단점이요 단점이요 아 잘못했네요 제가 양쪽을 똑같이 세팅을 하면 안 되거든요 한쪽을 밝게 한쪽을 살짝 얻을게요 아하 이쪽을 조금 더 얻을게요 하죠 음 좋군 수고이네 음 이것입니다 어 그렇네 응 코가 생겼어요 이제 세팅을 해야 될 거는 아직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냐 오디오가 남았죠 와 일설 수가 가입 한번 해보실래요 페이팔 뭐지 이거 세 자릿수 아닌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온 개톡톡해 cvc를 기억해보세요 쉽지 않은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써야합니다 이건 노이즈젤거 에어컨 소리 같은 거 없애줄게요. 그게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컴퓨터 펜소리로. 운영은 안 되는 거죠. 몇 더 10만 원이에요? 할인하고 있으면 29달러. 할인을 안 하고 있으면 129달러. 아니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할인을 하고 있네요. 아싸. 다시 하시죠. 아 아니다. 외웠습니다. 아 내가 외우면 안 되지 않나? 감사합니다. 일단 기본은 끝. 말이 되나요? 눈쟁이님? 원래 이렇게 힘들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원래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거 끝나지 않았죠? 근데 이거는 세팅할 게 크게 없긴 하죠? 아 좋습니다. 우와. 너무 좋죠? 완벽고. 녹화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어 잘 맞네요. 네. 아주 잘 맞네요. 어떡해. 어색해. 어색해. 준차장까지는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알아서 시작하죠. 다섯 시간? 아니지. 여섯 시간. 여섯 시간 말이 돼요? 오는 것까지 생각하면 여섯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는데 한 시간 걸렸다고요? 알죠. 한 시간 넘게 걸렸다고요. 잘 근데 나올 것 같나요? 더러운 거 말고는 딱히 특이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더러운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왔습니다. 재밌겠다. 뭐가 많네요. A4G는 주변에 왜 이렇게. 아니 뭐 그림은 그리고 뭐. 아. 약간 끈적한 거 보니까 여기 습기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맨날 뭐 썩고 안 닦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다 지금까지 FahrEL이 왔어요. 서울linewagen화 오늘의 밖에바렉ido군요.